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드립 에메신호 진행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죠. 저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예상 시나리오대로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일제히 안도와 환호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장에서 강했던 섹터와 종목이 앞으로도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 시장부터 체크해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0.78% 오른 2,468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유가증권에서는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짚어보시죠. 1.8%대 오르면서 764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순 매수했습니다. 이상 오늘 마감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조영호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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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인사드리는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빅 이벤트를 잘 소화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0개월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늘 장 조영호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히 리뷰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 헷갈리실 때 코스닥 차트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차트는 750포인트라고 하는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750포인트라고 하는 이 저항대를 깔끔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오늘도 1.82%의 강세장이 나왔어요. 지금 이 코스닥 차트에서 750포인트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전의 저항대입니다. 이 부분을 고스란히 코스피에 여러분들이 환산을 시키면은 코스피에서는 지금 코스닥이 750포인트가 코스피 기준에서는 2500포인트입니다. 지금 전 고점인 2500포인트를 코스피는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이전 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선을 그리면서 상승장이 올 것이다. 좀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2500포인트가 막혔습니다. 저항을 받았는데 이런 추세에서는 이제 각도를 만들면서 2500포인트를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 만큼 증시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나 또는 거래량이 없을 것으로 그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는데 어제 이제 미국 금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비했을 때는 변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의외의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500 돌파를 예상으로 하고 있지만 하루 정도는 쉬었다가 다음 주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여러분들 주말인 만큼 너무 급하게 시장을 예단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음 주부터 대응하셔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파트너님이 오늘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궁금한 사항들 다이렉트로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더 많은 투자팁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노란톡은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24시간 동안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 등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 초록불은 매도, 또 노란불은 관망사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인 첫 번째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3 시리즈 17일 출시.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언팩 행사에서 카메라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기종은 총 3가지고 오는 17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새 모델 출시 소식에 금일 갤럭시 S23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관련 종목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갤럭시 S23 언팩 관련주로 신화, 쿤텍 그리고 나무가 종목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S23 관련주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이 된 신화, 쿤텍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9%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신호등 신호 케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초록 불을 켜주셨네요. 앞으로 이 상승 흐름이 지속하기는 어려울까요? 네, 지금 저는 일단 갤럭시 S23 관련주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단 레벨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선 갤럭시 S23뿐만 아니라 S 시리즈 관련해서 유명한 종목들 많이 있죠. 이 종목 말고도 나무가라는 종목도 방금 보셨던 것도 있고, 기판 관련해서 대덕전자라든가, 그리고 모듈 관련돼서 노블 M&B, 세코닉, 그리고 힌지 관련된 종목이죠. 세경 하이테크, KH 바텍 등등의 종목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오늘 대장주 역할을 신화 콘텍이라는 종목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차트 한번 보시면,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 언팩 행사는 2월 1일 날 됐고, 하루 정도 딜레이 돼서 이런 급등이 나온 부분인데, 바닥에 있던 주가가 갑자기 오늘 26.98%,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일회성으로 해서 우뚝 쏟는 이런 빌딩형의 패턴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이 급등 이후에 연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프의 법칙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식으로 급등 패턴인데, 너무 이 세 번째 단계에서의 급등이 거의 상한가에 육박할 만큼 너무 강하게 나왔다. 이 점에 여러분들께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좀 줄이시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셔도, 이 6,500원에서 6,000원이 굉장히 주가를 찍어누르는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지금 이런 시점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하방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찍어누르는 그 곳을 우리가 무모하게 내일 금요일인데, 굳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도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제 의견은 매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갤럭시 S24 원팩 테마의 첫 번째 종목, 신화콘택 매도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무가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요. 금일에는 10%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지, 조용호 파트너님의 의견, 신호 등 색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주시죠. 동일하게 초록불을 켜주셨습니다. 앞서서 좀 같은 이유로 봐주신 걸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가라는 종목도 지금 그동안 주가 상승이 상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8,000원이라고 하는 주가 저항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내일 금요일 증시를 앞두고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도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이 나무가는 지금 자율주행으로도 엮이고, 지금처럼 핸드폰 관련주로도 엮이고,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이고, 굉장히 엮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18,000원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큰 저항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차트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포인트, 원포인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닥을 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는 고점 부분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핵심 캔들이 어떤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그 핵심 캔들만 여러분들이 집어내시면은 여러분들은 바닥 레벨대를 아시는 거예요. 그 레벨대를 추적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상승 패턴, 또는 2평선, 그리고 거래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지금 이 나무가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핵심 캔들이 어디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이제 저랑 같이 노란톡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물어보면 3초도 안 돼서 다 답 나옵니다, 이제. 며칠 되지도 않으셨는데. 자, 지금 핵심 캔들은 바로 이 노란 색깔에서 제가, 이 부분입니다. 왜 저 부분이 핵심 캔들일까? 그러면 바닥에서 핵심 캔들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어떤 특출나게 이뻐 보이는, 굉장히 단단한, 똘똘한 그 캔들 하나로 인해서, 주가의 하방이 멈추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시켜주는 그 캔들입니다. 상방쪽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지만, 정말 똘똘한 이 은봉 하나가, 이 상승을 기가 막히게 막아버리죠. 막고 나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전직 프랍트레이더 출신인 조영호 전문가 아니면, 거의 찾기가 힘들다. 강조를 다시 드리면서, 이 곳이 여러분들, 오늘 어땠습니까? 장중에. 18,000원에서 정확히 막혔죠. 이런 자리를 내일 금요일 앞두고, 우리가 굳이 테스트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교육 통해서, 핵심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핵심 캔들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바닥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고점에서도 고점 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거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그런 좋은 방법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대급부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차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핵심 캔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노트북이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들 수 있고요. 이렇게 두 자리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 핵심 캔들 하나로 인해서 주가가 멈춰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주가의 레벨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번 주가를, 상승을 견인시키고, 두 번째 상승을 견인시키는 그 캔들은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곳에서 결국에는 상승이 응축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여러분들이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핵심 캔들뿐만 아니라, 고점에서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는, 이런 핵심 패턴,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장중에 실전 사례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다, 이런 걱정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나무가 여러분들께 차트로 설명드렸지만, 핵심 캔들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모르시면 조용호 전문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부분 확실하게 배워가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갤럭시 S23 언팩 테마와 관련한 오늘 두 가지 종목, 신화콘텍과 나무가 모두 다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에 나설 때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들, 더 자세하게 여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 팁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또 김민자님께서, 지금 노란톡으로 알려주신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 3개나 가서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많은 강한 종목들에 대한 팁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 2번으로, 조용호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테마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수요 증가 견인 기대. 2023년 연초 이후 원자재 섹터 내 비철금속과 귀금속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속 수요 증가가 기대되면서, 오늘은 알루미늄 테마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알루미늄 테마 대장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테마 대장주로 남선 알미늄 선정이 됐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알루미늄 대장주 남선 알미늄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2%라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달려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색깔 통해 확인해볼게요. 네, 신호등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매수에 나서도 좋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남선 알미늄 고작 오늘 2%밖에 상승 안 했는데, 아, 저 종목을 대장주로 갖고 왔어? 제가 말씀드리는 대장주는 당연히 다른 종목이겠죠. 그 종목은 제가 뒤로 빼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알루미늄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이 장중에 같이 하셨던 분들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으시겠죠. 지금 저는 당분간 원자재 섹터에 대해서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원자재 섹터의 차트를 보시면 방금 우리가 봤었던 갤럭시 S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셨던 갤럭시 S3 23 관련주들은 굉장히 고점에서 상당 핵심 캔들을 돌파를 못하면서 저항대에 막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자재 남선 알미늄의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상승을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에서 바닥에서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차트죠. 자, 그리고 나서 한 이 정도 놓고 보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일정 부분의 규칙을 만듭니다.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더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출고 아웃 전략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닥에서 핵심 캔들 여기 맞죠? 핵심 캔들 잡고 나서 바닥이 정확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 단을 한번 깨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규칙을 만듭니다. 자, 2,350원에서 2,000 한 대충 보겠습니다. 150원 정도, 여기도 150원.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하락하고, 고점 받고 그리고 하락하고 똑같이 하락하고. 이 이후에 주가 단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갈 종목이었으면, 이 종목은 이 장대 양봉의 힘을 훼손시키면서 아마 오늘 하방으로 밀렸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이 장대 양봉의 이 하단 부근,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또 한번 계속해서 교육시켜드리죠. 이 장대 양봉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라? 나무다. 우리가 나무가 쓰러지지만 않으면 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상승임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다. 그렇죠?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이 주가의 사선단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상승의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장중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실전 사례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이런 기법들 여러분들 꼭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은 매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굉장히 높게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2,430원 오늘 종가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보수적으로 제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2,700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700원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가, 타겟 프라이스 설정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잔여 한 50%의 물량은 더 상방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장중에 혼자 하시면 어지럽습니다. 주식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똘똘한 전문가와 같이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같이 하시길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알루미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남선 알미늄도 매수 의견으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루미늄 테마 대장주 남선 알미늄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로 좀 약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대장주로 봐주셨는데요. 그 진짜 대장주는 따로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따로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그 종목이 있는데 거기 있다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루미늄 섹터에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또 다른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또 이제 기타 종목도 있고 오늘 알루미늄 상승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뉴스 많은 분들이 오늘 알루미늄 강세가 나왔던 이유가 미국의 세간 국경보호국이라고 있습니다. CBP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중국 신장산에서 생산된 수입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압수를 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달라요.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고공 하이픽 쳤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때 하락하는 그 기준이 원인이 뭐였냐면 2023년도 경기 침체였어요. 하지만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그 부분 단순히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절 둔화 이 부분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작된 문어 개방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글로벌 경기 무역 확대 그리고 이 부분이 경기 회복 그 기대감이 합쳐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뉴스가 아니라 그런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당분간은 깊게 깔려갈 것이다. 그렇게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거시적 관점으로 좀 대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루미늄 테마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셨는지 오늘장 강세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개별주로 사마 알미늄 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려 1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알루미늄 테마를 확인해 보고 왔는데 오늘 강세 개별주로도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진짜 대장 이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 앵커님한테 실수를 하는데 아까 PJ 메탈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간단하게 들고 가겠습니다. PJ 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보셨던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창호 전문 회사예요. 알루미늄 재질 내에서. 하지만 이 회사는 원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알루미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내구성을 강하게 해주는 원료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차트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이 차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단타 치시는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손을 굉장히 좀 이끌게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종목을 뽑아낼 때 단순하게 차트로 뽑아내지 않아요. 절대로 뉴스로도 절대로 뽑아내지 않습니다. 저는 섹터 그리고 테마 이런 거시적인 어떤 흐름 그 부분에 의거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알루미늄이라든가 원자재 섹터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절대로 바닥을 깨지 않는 이런 종목들이 더군다나 지금 2평선이 5, 2평, 12평, 22평선이 정배율로 됐어요. 그리고 과거에 거래량이 터진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오늘 거래량에 소폭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난다면 내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다시 한번에 또 1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빨간색을 쳐놨는데 이 빨간선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2021년도 이 부분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역시 핵심 캔들입니다. 핵심 캔들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핵심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돌파되고 나서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되고 나서 내 자금이 묶이지 않으면서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곳이 핵심 캔들입니다. 또는 하방에서 주가가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마치 뺀지로 이 어떤 부분을 잘 고정하는 것처럼 고정이 잘 돼 있는 잘 하고 있는 그 캔들을 핵심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캔들은 시세 분출령 핵심 캔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선을 여러분들이 이어보시면 최근에 이 부분이 절대로 하방으로 돌파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J메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아알미늄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삼아알미늄은 지금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정말 원탑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장중에 같이 이 삼아알미늄 매매를 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서 굉장히 또 이제 좋은 부분을 했었고 지금 다른 부분이 필요 없이 차트를 줄여서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좀 조심하셔야 될 그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란 색깔. 이 부분은 왜 조심하셔야 될까요? 저항대죠. 이 저항대를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측에 있는 이 저항대를 놓치기 쉽상해요. 하지만 이 저항대를 트레이더라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를 빨리 캐치를 해라 특징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채널 그어놨죠. 주가 채널을. 전형적인 채널형에서 움직이는 채널 패턴입니다. 오늘 이 곳에서 채널 하단 쪽에서 12.93%의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다음 타겟 프라이스는 어디겠습니까? 채널의 상단이죠. 오늘부터 시작됐고 과거에 채널 하단 쪽에서 주가 변동률이 50%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50%까지의 상승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최소한 10%에서 20% 상승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마알미늄 지금 이전에 빨간색 제가 쳐놨던 4만 원 부분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12.93%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라인마저도 돌파됐고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채널 하단에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 이 패턴도 잘 아시겠죠. 상승 잉태 확인형이죠. 상승 잉태 확인형을 보여주면 주가는 몇 대 몇의 비율로 더 간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비율 그리고 이제는 향후 이 비율의 최소 최소 1대 1의 비율만큼 더 상승한다.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벌써 한 제 기억으로는 한 3, 4번 교육을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모르시면 여러분들 조영호 전문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배워가세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장중에 요긴하게 써먹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다 수익으로 다 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포인트 지금 상화하면 짚어드렸습니다. 시황 쪽으로는 지금 중국의 문호개방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오늘 채널 하단에서 12.93%라고 하는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 나온 곳을 돌파했던 그 돌파 지점을 보니까 과거에 재작년 9월 8일에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의 하단이더라. 이렇게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알루미늄 테마 관련 종목이 3가지나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유망 섹터니까요.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조용호 파트너님이 시장을 볼 때 반드시 보는 투자 꿀팁을 여러분께 전수해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여러분들 뉴스를 당연히 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뭐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뭐 테마 관련해서 정리도 좀 하셔야 되겠고 우선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매매를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깊은 영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께 매주 일요일날 온라인 강연에 통해서 관심 종목 드린다고 그랬어요. 다 노란톡방에서 그렇죠. 그 관심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오늘 2월 1일날 어저께입니다. 상한가 세 종목이 이제 교육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제가 우선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TV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신규 상장 매매기법에 의거한 그런 매매기법 그대로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상장 매매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신규 상장하고 난 첫날에 시가 종가를 돌파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이날 매수를 못했으면은 그 다음 날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매매 패턴을 조금 더 응용시키면은 이제 두 번째로 상승이 나온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곳을 2차 매수 구간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장중에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신규 상장 매매기법은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분 꼭 정확하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P위성하고 세트랙아이예요. 세트랙아이는 상한가 종목은 아니고 이 종목 말고 4x4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깜빡 까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AP위성하고 세트랙아이는 제가 왜 이 종목들을 컨택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한 2주 전부터 챗봇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 즉 이 조영호 전문가가 작년 12월 29일 날 서울경제TV 2부 베스트트랙맨 여러분들 특강 강연에서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직접 교육시켜드린 장본인입니다. 그 장본인이 이제는 그 가상화, 지능화, 로봇,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몇 종목도 급락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제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는 살짝 놔두고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그 미래산업군 테마를 넥스트 테마를 우리가 골라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통신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인공위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AP위성 세트랙아이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흐름을 잘 캐치하고 있으면 뉴스는 우리가 찾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뉴스는 우리가 먼저 어디 선착지에 가 있으면 배가 따라오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트레이딩입니다. 우리가 배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배가 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미리 가 있어야 돼요. 그와 동시에 이 AP위성 세트랙아이 이런 시향적인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이런 종목들 겁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끝까지 추적 잘하고 고점도 정확히 매도를 다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모두 다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말씀드리는 교육에 다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배우셔가지고 정말 안전하고 뜻깊은 매매 그리고 원칙 있는 매매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이 AP위성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분할 매도 이 부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보자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다 고스란히 가져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트랙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 하셔야죠. 그렇죠? 이런 매매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원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종목 여러분들께 1월 27일 날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종목들 왜 뽑아냈는가? 단순히 어떤 컨텐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웹 3.0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블록체인과 연관이 있고 이 블록체인은 우리가 향후에 경제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저작권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뜰 것이다. 이 논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역시 마찬가지죠. 대원미디어. 여러분들께 차트 패턴 정확하게 이 나뭇가지 매매기법.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나뭇가지 매매기법에 의거해서 매수가 정확히 들어갔고 이 차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논리입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그렇고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LIG 넥선입니다. 아직 2%밖에 상승은 안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LIG 넥선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또다시 한번 장중에 상승인태 확인용 말씀드렸어요. 이 상승인태 확인용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승인태 확인용의 상단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아직은 2%밖에 안 되지만 이 상승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여러분들께 1월 26일 날 히든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드림 시큐리티라고 하는 종목을 또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드림 시큐리티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보완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게 아니죠. 지금 블록체인 바람이 강하게 일고 있고요. 지금 전에 제가 방금 웹 3.0 말씀드렸죠. 챗봇이 웹 3.0하고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챗봇챗봇 난리를 치는 거고 그 웹 3.0 관련해서 이제 모든 기반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보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장기화를 뜰 것인데 얼마 전에 중국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규제를 세계 최초로 실시를 했고 그 키워드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가 생체바이오 이 키워드입니다. 그 관련된 종목이 바로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거. 조영호 전문가는 단순히 음복이 나왔고요. 바닥이 지지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눌려도 눌려도 뭐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상승.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께 절대로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 이런 종목을 하나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릴 때 이 시황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차트로 타이밍을 재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자금이 묶이지 않고 시세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를 하셔야지 결국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금이 묶이지 않고 아 나 물렸어요. 아니면 이런 소리 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결국에는 워라벨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조영호 전문가 노란톡방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여러분들께 1월 19일 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2023년도 우리 서울중재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신 있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노란색깔 이 포인트 대비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9%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비록 오늘 2% 정도 밀리면서 향후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쏘카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이런 차트에 의거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쏘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시향적 배경은 이제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를 넘어서 우리는 다음 넥스트 테마를 준비해야 된다 강조를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자율주행 그리고 우리 현실과 가장 밀접한 그 테마를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를 노리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쏘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확산된다면 결국에는 이 공유 서비스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시장의 예상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시황적으로 이런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택시 이제 기본요금 얼마입니까? 3,800원에서 무려 얼마가 뛰었습니까? 30, 25%가 할증돼서 이제는 기본요금이 4,8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쏘카 우리가 이용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택시가 비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용료가 이 지금 이 쏘카에 대한 시장 기대감 충분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 쏘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뉴스 제가 이 정부 정책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뉴스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쫓아다니지 마세요. 뉴스 정리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시간의 상황과 그리고 장중 급등주 50종목. 그 종목 매일매일 블로그에서 정리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은 이 테마 뉴스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하지만 저는 뉴스 쫓아다니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그물을 쳐놓고 먼저 기다리세요. 우리가 배를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우린 선착장에 먼저 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 쏘카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한 번 되뇌이면서 아 저런 의미로 쏘카를 했었구나. 그리고 뉴스는 따라오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깊은 영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선침해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쫓아다니면 지금 여기서 또 물렸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쏘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사명 E&C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역시 좀 강조를 드리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사명 E&C는 국내 선박 관련된 자율 운행을 국내 최초로 시행을 이미 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상화, 지능화, 무인화 이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넥스트 테마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율주행 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을 잡았고 이런 부분은 차트로 해서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1월 18일 날 바로 6.89%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은 10%가 넘는 급등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89%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 그 다음 날 밀릴 수 있지만 충분히 갖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종목 같이 잘 처리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핵심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여러분들께 매일 일요일 날 저녁 8시, 9시 온라인 강연에 유튜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등스님이라는 채널이고요. 1월 24일 날 여러분들께 그걸 드렸습니다. 관심 종목. 그래서 저는 원픽 종목으로 현대차를 받고 그리고 이하 종목. 섹터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위성. 그죠? 다 보이시죠? 반도체. 지금 이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프라까지. 건설까지. 그죠? 지금 24일. 오늘 날짜 며칠입니까? 2월 2일이에요. 그러면 8일이나 지났습니다. 8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종목들. 단 하루만 지나도 20% 먹고 있던 거. 수익 나고 있던 거. 그 다음 날 지나면 마이너스 15, 20. 이런 경우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이 조영호 전문가가 뽑은 관심 종목. 여러분들께 노란 택방에서 드리는 종목.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44.76%로 경고합니다.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놀라실 텐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지난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기준입니다. 왜 조영호 전문가가 뽑은 이 관심 종목은 지금 벌써 2주나 지났는데 왜 더 수익률이 강해지면서 이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가격으로 드린 가격보다 주가 계리율 즉 상승률이 계속 양수를 그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 30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난 종목이 몇 개나 있어요. 2주나 지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만약에 뉴스만 뽑고 뉴스라든가 재료에 의거해서 제가 종목을 쫓아다녔다면 절대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시향적인 백그라운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16일날도 여러분들께 30종목 관심 종목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 기준으로 상승률이 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로봇 그리고 AI 관련돼서 제가 워낙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제가 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수익이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단순히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미리 시향적인 이해도를 토대로 해서 분석 능력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1월 9일날 심지어 1월 9일이면 지금 거의 한 달 정도가 다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주가 하락률을 기록하는 종목이 단 세 종목에 불과해요. 왜 이런 부분이 나타날까? 여러분들 진짜 고민해보세요. 고민하시고 아 나 저런 거 배우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부분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을 확실한 트레이더로 만들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벌써 여러분들께 서울경제TV에서만 몇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송에 보시고 이 부분 교육을 들으시면 머릿속에 잘 안 와요. 이 부분은 실전 매매 저와 같이 그런 부분 장중의 교육을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종목을 잘 찾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전문가 선택 잘 보시는 게 여러분들 안목이에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통해서 시장을 추적해 나갈 때 지금처럼 내 종목이 며칠 몇십일이 지나도 내 종목이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동안 여러분들께 TV 서울경제TV 통해서 다양한 수익 사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뽑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호 전문가 노란톡방 다시 한번 같이 하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파트너님의 투자 꿀팁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속출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남아 좀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만 잘 챙겨보셔도 이렇게 강한 종목들 시험 족보 보듯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투자 꿀팁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조영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수천 가지 종목 중에 짚어드린 이 종목들이 연일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순서죠. 히든 종목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또 유튜브로 수탁리치님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감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조영호 파트너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봐주셨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파트너님 바로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사례 보여드렸듯이 조영호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은 수익률을 떠나서 일단 종목이 밀리는 종목이 없죠. 일단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말아야 돼요. 이 조영호 전문가의 종목은 하방으로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 위력을 다 아시죠. 제 종목은 여러분들 히든 종목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다이너마이트 종목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종목 방송에서 바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저와 함께 하시면 이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려야 되겠죠.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지케어택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지금 비대면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강력하게 한번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이미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관련해서 코로나 정책 관련해서 미래 메타버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마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지금 대기업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다시 한번 다시 이제 직장에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필요하시기도 하실 텐데 결국에는 이 비대면 그리고 재택 이런 두 가지 키워드는 다시 한번 몇 년 후에 수년 안에 이 부분은 우리 삶 속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이지케어택이라고 하는 종목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조영호 전문가가 말씀드리는 방송 지금 잘 캐치하시면은 여러분들 핵심 캔들 잘 배워갈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핵심 캔들 어떻게 잡는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핵심 캔들 뭐예요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지금 차트 저와 같이 보시면서 미리 찾아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 캔들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맞춰 대입해보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핵심 캔들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일단 여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핵심 캔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 어디를 잡아도 상관이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왜 이 부분인지 지금 주가가 이 노란 색깔 까지에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받았죠. 고점이 5만 8천원 인데 지금 1만 6천원 까지니까 이거는 하락률이 말도 못하는 하락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닥에서 이 핵심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바닥 부분을 잡았다. 이 부분이죠. 계속해서 눌리던 주가가 이 똘똘한 캔들을 만남으로 해서 더 이상 바닥에서 바닥으로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 바로 여기가 이 똘똘한 핵심 캔들이에요. 그렇죠. 이 캔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안목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 바닥이다. 이런 의심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의심을 가진 상태면 여러분들이 횡적인 지지 라인을 그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관찰을 해보면 역시나 이 곳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지지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 주가가 여러분들 2평선의 이론 중에서 2평선이 수렴하면 뭐가 나옵니까? 시세가 나오죠. 그렇죠? 이런 수렴하던 곳이 지금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다가 갑자기 5위평선을 돌파하는 이 캔들이 나와버립니다. 이 캔들 이후에는 전형적으로 5위평선 12평선을 타고 갑니다. 절대로 깨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5위평선을 타죠.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 유사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노란톡으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조용호 파트너님이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이어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은요. 동일하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노란톡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요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